64번 문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고전화 배터리 관련 시스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주요 제어 기능으로 틀린 것은 아닌 것은 1번 모터 제어 답이 나왔네요. 모터 제어는 MCU에서 하죠. MCU라고 하는 것은 모터 컨트롤 유닛이다. 모터를 컨트롤 시킬 수 있는 제어 유닛에서 제어가 되지. BCM에서 하는 건 아니다.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출력 제한 냉각 제어, SOC 제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BMS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SOC 추정이다. 일반 고전화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70V, 전기 자동차는 한 380V, 70V가 되죠. 하이브리드 한 100V 정도가 현재는 높게 출력이, 출보가 되고 있죠. 물론 차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때에 배터리를 최소한 얼마, 이하까지는 다운시키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28% 미만으로 다운시켜서는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회복할 수 없는 또 중방전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충전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선, 마지노 선을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바로 SOC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8% 정도를 설정을 하죠. 당연히 SOC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출력 제한, 냉각 제한, 릴레이 제어, 진단, 셀 밸런싱 이렇게 이런 제어들을 쭉 하는 게 바로 BMS 제어죠. 여기에 셀 밸런싱 제어다 라고 하는 얘기는 270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70V다 라고 하게 되면 고전화 배터리죠. 자동차, 일반 자동차는 12V를 쓰고 있고 현재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버스는 이 두 개를 플러스 시켜서 두 개의 배터리를 추가해서 24V의 전원을 현재 쓰고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70V를 쓰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 내연기관과 그 다음 모터를 통해서 두 개의 동력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두 개의 동력원 사용하는 엔진을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터리 쪽에 보면 270V를 사용하고 있다. 270V는 270V에 대한 배터리는 72개의 셀로 되어 있다. 셀로 되어 있고 72개의 셀은 셀당 전압이 1.3.75V 정도가 돼서 270V의 배터리는 72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 72개의 셀은 셀당 3.75V의 전압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72개의 셀이 있다면 셀과 셀의 그런 오차가 차이가 너무 크게 나거나 작동이 안 되는 셀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배터리 작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밸런싱,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항상 이렇게 감시하도록 돼 있다. 그 감시하는 기능이 바로 BMS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 밸런싱 제어라고 하는 거. 64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점압브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에어갭 간극이 규정보다 클수록 불꽃방전 시간이 짧아진다. 에어갭 간극이 규정보다 작을수록 불꽃방전 전압이 높아진다. 전극의 온도가 낮을수록 조기점화 현상이 발생된다. 아, 높을수록이죠. 전극의 온도가 높을수록 카본태적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에어갭 간극이, 에어갭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에 대한 간극을 말한다. 그래서 간극은 0.7에서 이론적으로 0.8mm를 두지만 실제 차량에서 보면 1뿌라스 마이너스 한 0.1 정도로 0.9에서 1.1mm까지에 대한 간극을 두게 되죠. 에어갭이라고 하는 건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에 대한 간극 차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방전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피크 전압, 즉 서지 전압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용을 다시 한번 브로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브로그에 대한 구조는 에자가 있고 단자가 있고 여기 있는 나사에 대한 길이가 있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중심 전극, 그 다음에 접지가 되는 전극이 바로 접지 전극. 그래서 간극에 대한 부분은 이와 같이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에 대한 간극을 말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다? 에어갭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앞서 얘기한 에어갭이라고 하는 의미가 따라서 이 간극이 크게 되면 간극이 에어보다 크게 되면 방전 시간이 규정보다 짧아지고 간극이 클수록 그 다음에 고전압, 전압에 대한 피크 전압에 대한 서지 전압 발생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짧아지고 방전 시간이 짧아지는 대신에 거기에 고전압 발생되는 상태의 전압은, 피크 전압은 높아지는 현상이다. 6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메모리 효과가 발생하는 배터리는 답산 배터리, 일반적인 배터리죠. 우리가 황산, 즉 전액이 들어가서 적용하는 일반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 니켈 배터리, 리듬 이온 배터리, 리듬 플리머 배터리 쭉 있는데 니켈 배터리가 메모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하나는 니켈 카드멸 전지 배터리가 되겠고 또 하나는 니켈 수소 전지가 되죠. 니켈 수소 전지는 메모리 효과가 없는 거고 니켈 카드멸 전지에는 메모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답이 니켈 배터리가 적용이 돼서 답은 2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켈 배터리다 라고 하는 것은 니켈 카드멸 배터리를 의미한다. 이 얘기는 배터리가 메모리 효과가 있다. 메모리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충방전 상태에 대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때에 의미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완전 방전시켜서 충전을 할 때 충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메모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